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본래 한국 사회가 거짓말과 위정과 사기와 무고 등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사회는 그냥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것이 정확한 그런 진단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사회를 질서의 종합체 총합으로 이해하면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사회를 삼키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10월 19일자 조선일보는 부산대 총장 24등 조민을 3등으로 발표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라고 변명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 때문에 기사를 좀 꼼꼼히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이란 사람이 오죽고 궁색했으면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을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단계 전형 성적을 24등에서 3등으로 잘못 발표한 것에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박홍은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 8월 24일 날 조민 씨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입학 취소 결론을 발표하면서 조민 씨의 전적 대학 성적이 의학전문대학원의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가운데 3위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 씨의 대학 성적을 파악했던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정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날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의 모친인 전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가운데 조민 씨의 순위는 24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순위 조작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자 부산대학교는 입학정원 공정관리위원회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공정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세부 내용 가운데서 대학 성적 순위를 오기한 것이 발견됐다 이렇게 오기를 시인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공정위원장은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위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의 뻔한 시뻘근한 너무나 뻔한 그런 거짓말은 국감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공정위원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부산대학교 총장이 국감장에서 한 겁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위정죄죠. 이렇게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유전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정정심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부정이 확인됐는데 왜 입학을 취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왜 총장님만 끝까지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입학 취소를 결정하기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의 질입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인지 조국 일가의 변호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의원님 부적절하십니다. 차견인증인 부산대 총장도 입연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의원님 부적절하십니다. 부적절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은 최유라 씨의 사건을 들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청담고와 이화여대도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숙명여고도 1심 전에 시험 부적 논란이 된 학생을 퇴학 처리했습니다. 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님만 끝까지 대법원 판결을 보려 하느냐.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차정민 부산대 총장은 1979년도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로 봐서 1960년생이나 1961년생이나 1962년생 정도로 보입니다. 부산대학교 법대를 나와 사법연손 제18기 출신입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조민 씨를 끝까지 보호할 의지를 굳건히 대내외에 표명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총장에 등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정의는 성자의 이익입니다. 성자에게 이익이 되면 모두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의는 성자의 전리품입니다. 성자편에 서면은 모든 것이 다 합법화가 되고 다 불법도 다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정의는 권력을 가진 자의 전리품입니다. 옳고 그름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으니 거짓과 사기를 좀 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시민 이인정직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진짜 조국이 난 사람인가 보다. 이게 시민인정직님의 의견입니다. 무려 36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황종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수 매기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인데 그것을 잘못했다? 고의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게 복잡한 숫자도 아니고 시민 황종석님은 파면 팔수록 거짓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안 썩은 구석이 없습니다. 정말 앞날이 걱정입니다. 아마 부산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조치를 보면서 정말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성자의 이익입니다. 성자에 속하면 모든 게 다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